안녕하십니까 육정환역의 김무준입니다. 자부터드리겠습니다.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의 육정환역을 맡은 김무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몇 샤이 몰라? 육정환의 유. 너네 팬 아니지? 선수 컨디션 배려 안 해주는 팀엔 입기 힘듭니다. 국가의 몸 데리고 산 저도 힘들어요.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하지 못하니까. 경기는 제가 원하는 경기만 나가겠습니다. 훈련도 제 마음인데 참가할 일은 없을 겁니다. 참가하더라도 연습 방식, 연습 파트너 제가 정합니다. 그 트레이닝은 안 받을 거고요. 뭐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톡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? 아까 대기실에서 너무 텐션이 낮아있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텐션이..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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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아내니까. 모아내니까. 텐션이 좋아해서 역시 선상되고요. 제가 소연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.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느더라고요. 동혁이 형. 진짜 따르는 형들한테. 한 말씀 해주시죠. 저는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저도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거든요. 너에게 가는 이 모습으로 화이팅! 샷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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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샷샷! 샷샷! 샷샷! 여기 영혼이 다들 없죠? 나 지금 되게 잡아줘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. 이 정도면 야! 아 이렇게 한 장이 걸리는 거랍니다? 이렇게? 야 니가 더 이상이지 뭐지? 빈이 깎여도 뭐하는 거야? 빈이랑 정환이 포인트를 따내고 태양 태준이 쫓아가는 느낌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아 진짜 없어 나 맞춰 내 집게 내 집단 내 집단 내 집단 유민도 나고 좀 다 했을 때는 유민 내 집단 진짜 네 우와 바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네 네 하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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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